윤석열 입장에서 뭐 그냥 다 이제 맘에 안들어 저가가 없군요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군요 예전에 이승만도 그랬어요 좌파만 쓴 적이 아니라 중도 우파까지 할 거 없이 맘에 안드는 사람 싹 쓸었어요 하긴 생각해보면은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좌파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우파죠 김규식 이런 사람도 우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깐요 중도 우파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여은영 선생이 중도 좌파 중도 좌파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중도 좌파 여은영 선생도 암살했고 저런데 김구 선생도 암살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탄압이 심했냐면 김우중이라고 대우그룹 회장이 있죠 그 사람 아버지가 정치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이승만 반대쪽으로 나간 거예요 좌파는 아닙니다 우파예요 우판데 이승만을 반대하는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찍힌 거죠 한동훈 같은 거군요 한동훈 한동훈 보다는 좋은 분이에요 그나마 우파지만 양심도 있고 지저도 있고 그런 쪽인데 한국전쟁 터지자 아들 한 명 데리고 월북해버려요 매년 죽을까 봐 이승만이 막 죽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단 자기한테 맞섰다 찍히면 전쟁을 빙자해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살아생전 정치 쪽에 기웃거리지 않은 이유 그다음에 또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래요 피납됐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북에서 잡혀갔다 사실은 피납이 아니고 월북이에요 월북 그래서 김우중의 회장이 셋째 형인가 하여튼 그때 같이 넘어갔는데 북에서 장군관인가 뭐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래요 저 자서를 썼는데 김우중 회장이 그래서 나중에 재벌 청수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한국에서 도저히 건드리기 어려운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야 아버지 얘기를 꺼내고 그때서야 네 기념관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승만 정권이 아주 무도하게 모든 사람을 박살냈다 선생님 그거는 사실 그러면 이념과 가치에 의한 것도 아니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 감정과 기분에 따른 거네요 자기 욕망과 이익을 싫어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걸 반대했던 사람은 다 잡아 죽인 거예요 빨갱이로 보라서 근데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걸린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1순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1순위라 방국가 세력 1순위 그럴 거 같아요 지금 2순위 이준석 이준희 이준석 3위가 이재명 네 그렇군요 다 같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보도연맹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도연맹 그게 그 당시에 실제로 좌파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럼요 사실 좌파운동을 했다고 해도 학살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좌파운동을 하지도 않은 그냥 명단 채워야 돼 그냥 거기 이름을 쓰면 돼 네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냥 수십만이 죽어버렸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랬죠 이번에 국정브리핑은 사실상 이제 전쟁 선포 그렇습니다 입틀막이군요 이 의료대량 관련해가지고 이주호가 교육부 장관인데요 국힘당 연차 내에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이야 이놈 진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응급실에서 죽어나가고 어제만 해도 용산에서 한 분이 건설현장에서 떨어졌는데 응급실 뺑뺑이를 가다가 결국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용서결에 가내기 필요한 거죠 한 분이 건설현장에서 한 분이 건설현장에서 한 분이 건설현장에서 한 분이 건설현장에서 burn에 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회가 도로를 지켰다 김상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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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